이거 둘은 다 비슷해.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받은 제보 영상. 제보 영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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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뭐야. 이렇게. 아니, 이게. 얘네들이네, 다. 여기 어디서 나가요? 여기가 공장 안에서 애들이 다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 얘기도 있어. 여기 뛰어다니던 애가 커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개가 많이 있죠? 사실은 아저씨가 옛날에 4마리 강아지를 구조를 한 거예요, 유기견들을. 근데 이제 중성화 수술을 안 해서 근층 교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10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 10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로 수정이 됐었는데. 애들을 너무 막 학대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네, 그러신 거죠. 그냥 이제 되게 그냥 좀 사랑했고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좀 무지했던 거죠, 이런 의료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어떤 병이에요? 이게 강아지 그런 거, 장염. 아, 장염이요? 네, 그게 있었었고. 네, 그게 있었었고.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갔었을 때는 이제 공장에 좀 어린 새끼들 사체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아,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눈도 못 맞추고 되게 좀 사람이 좀 무서워하고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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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